여러분은 딱 제 성종이꺼네. 반바지에. 성종이가 핫팬츠 좋아하거든요. 저희 이번에 주제가 약간 데님 룩이에요. 데님. 계절도 이제 7월이 오니까 좀 쿨가이. 쿨가이. 제 별명 쿨가이거든요. 시크한 계절. 시크한 계절. 별명도 시크하거든요. 너무 약간 발랄한 것보다는 약간 이런. 시크하게. 감정. 솔. 좀 절제된. 솔. 그냥 성종을 보여줘. 이거랑 똑같이. 이런 신발. 신발 바꿀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저 이거 입으면 돼요? 네. 제 것 제일 예쁜 거 주신 거예요? 다 예쁜 거. 이게 제 옷입니다.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파티. 이게 커피 파티. 알겠습니다. 왜? 너무 조총하잖아. 이거는. 고기 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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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까 울었어. 아까. 웃고. 웃지 마세요. 웃지 마세요. 좋다 여기. 소리가 겁나 지르고. 아 소리 지르는 거랑. 형대. 형들이랑 노는 거? 원래 나 형대는 놀랐는데 나왔어. 끝. 나. 나의 성교가 1화 다운받아 보고 부족한 점 얘기했잖아. 근데 왜 한 achieved? 왜 게이지만. 야, 언제게 property가 좀 편집을 다 해서. 암튼. 이게 사이트에 안 나오지 않다. 왜 자기 분명이 안 나온 거야. eft. 안 그랬어. 아쉽고. 자막이 재미없어 원래는 자막이 살려야 되는데 자막이 약하다 잠깐만 널 듣고 계시죠? 말해주세요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내가 소년 내싱이 아니라 내가 소년인데 오늘 소년 내싱이 형 첫 회 때는 일단 끝나고 성종이가 작가들한테 불만이 쌓인 거예요 불만으로 통연했어요 야동 호야 형 야동 시켰어요 아직 몰라 하지마 왜 나 안 시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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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들어가 먼저 들어가요 저 찍으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? 찍으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맨날 나보다 막 앞장 주시더니 여기 들어가요 놀랐죠? 순간 놀랐죠? 순간 놀랐죠? 지금 옷 캐주얼인데 그래서 저의 의상은 무엇인가요? 지금 동호씨 입을게 약간 절프시키거든요 그래서 약간 멜빵 하나 내리고 어? 괜찮다 어 느낌 온다 어 귀여울 것 같아 아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거 고름되나요? 네 네 저 나아가도 되나요 진짜요? 저 나갔다고 변태 하지 마요 변태 하지 마요 변태 하지 마요 이거 어떡해 진짜 짜잔 짜잔 와우 나 진짜 짜잔 와우 나 진짜 뭐 웃지 마요 웃지 마요 웃지 마요 나중에 충분히 웃고 있으니까 웃지 마 나도 알아 다 알아 당한다고 당신들이 느껴져서 느낄 수 있어요 나도 사랑이야 근데 어떡해 이걸 주는데 ㅋㅋㅋㅋㅋㅋ 대님이라던가 어 쇼치에 반바지요? 제가 반바지입니다 그건 아니죠? 반바지 아닌가요? 반바지는 아니죠? 설마 뭐 초이스에 있는 의상이 있으신가요? 이거 어때요? 어떤거요? 네 대님 반바지 이거요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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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지금 입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제가 하체 다리톨이만 하고요 네 혹시 다른거 의상은 제가 볼 수 있을까요? 무슨 바지를 옷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라 나 씨는 그러면 괜찮아요? 나 씨요? 네 아 이거요? 이렇게요? 어 바지는 이본데요? 제 스타일인데요?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괜찮으신데요? 이거요? 바지는? 이게? 거기에다 보니까 이거 슬립을 있어요 오 쿨가이네 이게 쿨가이네 그냥 씻어보고 어때요? 괜찮아요? 거짓말 질 때 표정이 있으신 거 같은데? 거짓말 짓을 때 왜 이렇게 왔어? 지금 리액션이 억지 리액션이신데 멈치도 하시더라고요? 제가 거울 봅니다 표정이 거짓말 짓을 때 왜 이렇게 오 괜찮은데요? 억지 표정을 지으시니까 그거 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꼬부꼬리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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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꼬리 머리로 포인트 줘야겠다 펜치 레이븐치 아 이거 맞습니다 그건 똥스랑 맞으시잖아요 이거 이제 새로운 자기놀을 발전하면서 이걸 입고 무슨 포즈를 지어요? 다리도 안 벌려줄 텐데 저 근데 맞다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택을 다 떼다. 이거 다 떼네요. 다 떼네요. 따가운 걸 못 입어요. 제가. 그래서 이거 옷도 다 구멍 나고요. 택 떼다가 이것도. 아 진짜? 너무 2대8. 아니 나 도저히 이 옷에는 눈을 안 가리면 자신감이 없어요. 이런 거 좋아요.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개인샷 뒤에다가. 네. 모자도 좋은데요? 저희. 저 검은색 옷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? 왜 꼭 검은색이요? 그냥 검은색 좋아하세요. 검은색은 예쁜데 지금 더워 보이잖아. 누가 제일 잘 어울려요? 아무거나 다 소화할 수 있어야지. 진정한 펜션이니스트라서. 저희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. 옷이 다 똑같은. 저희 스타일리스트가. 일을 안 하는 거죠. 까먹었어요. 일을 안 했어요. 그냥 돌려 입는 거죠.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. 스타일리스트가 좀 게을렀던 거죠.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. 아니 옷은 사람. 감자 예상하는 건들아. 감자 예상하는 건들아. 추측이 너무 난무하니까. 빨리 불러보도록 하죠. 기다려주세요. 밖에 말 있나? 감독님한테. 감독님한테. 뭐야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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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거라? 보아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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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뭔가 좀 불안해요. 벌써 말투가. 애롱 이런 거 아니야? 걸그룹이 우리한테. 보아나? 너는 버릴 수 있죠. 네. 정말로요. 피리님들이 원하는 그림을 안 뽑을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작가님들이 원하는 대본대로 안 갑니다. 정말 저희가 의사에 분의 평화하기 때문에. 그냥 잘 수도 있어요. 보아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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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신 것 같기도 하고요, 어떠신 것 같기도 하고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글씨가 인피니트 멤버들 모아라. 얘들아.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. 진짜로요. 진짜 카메라 좀 꺼주세요. 참아. 일단 참아. 나는 걸그룹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. 잠깐만. 우리 속였다는 게 진짜 너무하다. 일단 읽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. 뭐하노 이거? 갈략대로 읽어. 그냥 안 와. 얘들아 일단 미안하봐. 걸그룹은 안 와. 사실 대표님한테 부탁을 받았어. 축소가 너무 더러우니까. 제대로 청소 좀 시켜달라고. 진짜 그러다가 너희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니. 나 지금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는지. 어딨어라구요. 어딨어라구요. 어딨어져서 몰라서. 진짜 하겠어? 오 잠깐만. 아 어떡해요. 정규이 틀리면서. 밀정욱씨가 지금 벌칙을 받는 겁니다. 누구 때문에? 성규. 정규 때문에. 욕죽이 준비돼있어요? 확 준비돼있세. doesn't it? 정말요? 석경이 또 옷 사주죠. 아 그럼? 사주죠 또. wah liebe… σκ attorney. fot Rod is vedest in the camera. infoday. turns a BM 아 뭐지? 아 뭐지? 아 뭐지? 아 뭐지? 아 뭐지? 아 어떡해 형 형 미안해 형 진짜 사랑해요 얼굴 들어주세요 어 잠깐만 이탈리아 형 잘생겼다 아냐 남았습니다 시작 사진과 봤을 때 진짜 고문하는 것 같은데? 웃으면서 보니깐 앞발을 뿌리는G 아시 확실하라 에 mend 이것목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빠른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